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체를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손입니다. 손의 동작에 따라 여러가지 감정과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을 잘 그리면 인체 드로잉 전체의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손을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스킬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손바닥쪽이 안쪽으로 휘어진 육면체 모양을 그립니다. 옆쪽에 엄지손가락 위치를 정해서 그립니다. 비슷한 크기로 손가락이 들어갈 위치를 잡습니다. 손가락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그립니다. 검지의 위치를 정해서 그립니다. 투명한 모양으로 그려서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육면체와 결합이 되겠죠. 검지와 새끼손가락의 위치를 먼저 잡고 안쪽 중지와 약지를 그리면 손가락 형태와 위치를 잡기가 쉽습니다. 아씨 너무 딱 붙여서 장갑같네. 조금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손가락 사이 간격을 주겠습니다. 이건 틀린게 아니라 약간 벌린 손가락 모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손가락 끝 첫번째 마디까지의 위치입니다. 마지막 손가락 끝은 나중에 넣겠습니다. 투명하니까 앞쪽이 이렇게 보이겠죠. 팔을 그립니다. 팔목을 그립니다.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육면체 모양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두번째 마디가 들어가는 위치를 표시합니다. 엄지손가락은 마디가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지도 마디가 두개입니다. 이런식으로 마디를 잘 관찰해서 그려줘야 됩니다. 다른 손가락은 명확하게 마디가 두개인 것이 잘 보입니다. 마디의 길이 비율을 잘 관찰해서 그려야 합니다. 두개의 마디 길이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 마디는 조금 짧습니다. 연하게 스케치한걸 선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엄지손가락 관절 위치입니다. 여기가 두번째 관절이고 다음이 첫번째 관절입니다. 크기는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됩니다. 손가락 끝이 이런식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마디는 한마디의 반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얼굴과 손입니다. 손은 그 사람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얼굴만큼이나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동작을 눈여겨 보게 되기도 하고 춤추는 사람도 왜 손끝의 동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맨발로 기돌아다닌다던지 덥다고 우통 벗고 돌아다니고 노출증 환자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부분도 노출되긴 하겠죠. 이렇게 입체도형으로 단순화해서 손의 두께를 이해해야지 손의 양감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 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 손가락은 힘을 많이 줘야지 직선이 됩니다. 손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으면 약간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실제로 손을 그릴때는 그런 점을 이해하고 그린다면 손을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겠죠. 안쪽 연결 부위도 그립니다. 같은 포즈의 손을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손이 들어갈 위치를 표시하고 큰 형태를 그립니다. 처음은 벙어리 장갑을 낀 모양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스케치를 합니다. 보통 손등과 손가락의 길이는 1대 1.2정도 되면 긴 손가락에 보기 좋은 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르니까 관찰을 많이 해서 적절히 조절해 줘야 됩니다. 손뼈의 위치를 연결하는 곡선을 그립니다. 금지의 위치를 그려줍니다. 중지를 그립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는 양쪽 끝을 먼저 그리라고 해놓고 뭐 숙달되면 순서를 마음대로 하셔도 되긴 됩니다. 손가락 마디를 같은 곡선을 따라 위치를 표시합니다. 손가락 마디에 굴곡을 그립니다. 손톱을 그려줍니다. 새끼손가락은 약간의 곡선을 그리게 그립니다. 그래야 손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손마디에 주름을 그립니다. 손목을 그립니다. 손목 뼈를 잘 관찰해서 손목에 튀어나온 부분의 위치를 그려줍니다. 손등에 보이는 뼈 위치를 손가락 기울기와 맞춰서 그립니다. 엄지손가락 뼈 위치도 표시합니다. 이제 스케치한 것을 선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틀린 부분을 조금씩 수정해서 더 정확한 형태를 그립니다. 놀고 먹는 사람을 백수라고 하죠. 추리닝 같은 거 헐렁한 옷 입고 주머니 손꼽고 어설렁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손이 햇빛을 못 봐가지고 손이 허옇게 됩니다. 그래서 백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백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움츠린 스프링이 멀리 튄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손목 안쪽 들어간 부분을 그립니다. 손등에 보이는 뼈 부분을 너무 튀지 않게 부드럽게 그려줍니다. 지금 제 손을 보고 그리는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이 찬조 출연 중입니다. 남자 손은 손가락 뼈마디를 좀 강조해주고 여자 손은 손가락 마디를 부드럽게 그려줍니다. 손가락 마디 주름을 그립니다. 손등 뼈부터 시작해서 관절들을 같은 둥글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그립니다. 손의 어두운 흐름을 찾아서 연하게 톤을 올리겠습니다. 좀 예쁜 손을 그리려고 했는데 제 손을 보면서 그리다 보니까 예쁘게 잘 안나옵니다. 한때는 손이 예쁘단 소리 들은 적도 있는데 한 30년 전에 나이 먹고 배도 나오고 살도 찌다 보니까 예쁜 손은 온데간데 없고 아씨 짜증나게 손에도 차리 찝니다. 한번 문질러주고 지우개로 밝은 부분을 그립니다. 손바닥이 보이는 손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손가락 모양은 신경쓰지 말고 들어갈 위치를 정하고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형태를 하나로 묶어서 그립니다. 손가락과 손바닥을 구분지어 줍니다. 새끼손가락과 금지손가락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중지와 약지를 그립니다. 그리고 중지와 약지를 그립니다. 엄지손가락 쪽 근육 모양을 그립니다. 손가락 마디 굴곡도 그려줍니다. 손톱 모양을 잘 관찰해서 어색하지 않게 신경써서 그립니다. 손바닥 주름을 그려줍니다. 선명하게 외곽선을 그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 관절에 주름을 그립니다. 대충 잡아 놓은 스케치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정확하게 그립니다. 눈支집을 그려줍니다. stopping 하ichebé 1 George Fraktion 어두운 흐름을 대충 잡아주고 한번 깔아줍니다 문질러 주겠습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비교하면 서로 비율이 다릅니다 손등으로 봤을 때 손가락이 더 깁니다 손바닥 살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비율이 다릅니다 손 그릴 때 참고해서 그려주세요 이상으로 송그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